자 여러분 이소연씨를 환영의 박수로 받아주십시오. 네 고맙습니다. 이소연씨.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지영 B는 쿨한 성격의 소유자로 프로페셔널한 미모의 드라마 제작사 PD나 늘 외로움을 느끼는 인물입니다. 자신이 부자 백작의 딸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 알았으나 아님을 알게 되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데요. 과연 극 중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순백의 예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. 이소연씨를 멋지게 사진 속에 담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짧은 머리가 참 잘 어울리죠 이소연씨입니다. 자 고맙습니다. 다음은 두 분이서 함께 사진 촬영할 텐데요. 이번에는 여러분께 신성록씨를 소개합니다. 자 두 분 함께 시선 맞추셔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주십시오. 두 분이 오늘 의상을 맞추셨나봐요. 잘 어울립니다. 두 사람은 극 중에 바람처럼 애매한 관계이나 이들 앞에 예상치 못한 백작이 나타나면서 관계가 복잡해진다고 하는데요. 과연 어떤 복잡함일까요? 네. 왼쪽 한 번 더 봐주십시오. 네. 아주 예쁘게 찍어주시려고 대기 중이십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자 이소연씨만 먼저 들어가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. 다음은 신성록씨의 단속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주십시오. 어떤 모습을 보일지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고맙습니다. 신성록씨 그대로 계시고요. 그대로 계신 상태에서 투샷 사진 촬영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. 여러분께 강예원씨를 소개합니다. 자 고맙습니다. 역시 시선 맞추셔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주시고요. 두 분은 죽어야 사는 남자에서 부부로 나온다는데요. 엄마 같은 와이프 그리고 아들 같은 남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. 아웅대는 이들 앞에 한국판 만수르 아빠이자 장인이 나타난다 말이에요. 그 만수르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신성록씨만 먼저 들어가서 잠시 대기해주시고요. 강예원씨 단독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시선 주시면 되겠습니다. 1980년대 흔한 이름의 소유자 이지영 A 역할의 강예원씨입니다. 이지영 A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인생의 목표인 평범한 아줌마이자 드라마 작가 지망생이라고 하는데요. 비비 런더가 없어서 서러운 그녀 앞에 부자 아빠가 나타나면서 아주 황당한 일들이 하나 둘씩 펼쳐진다고 하네요. 네 고맙습니다. 강예원씨 고생하셨습니다. 자 다음은 사이드팔드 알리백자 역의 최민수씨를 소개합니다. 네 사이드파드 네 알겠습니다. 네 언제나 통제불가능한 매력의 소유자 최민수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통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네 통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. 그럼요. 네 자 오늘도 최민수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께서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. 네 뒤태조차도 만수루를 닮은 그렇습니다. 따로 주문이 필요 없습니다. 완벽하군요. 도와주십시오. 두 분은 이번 주거에 사는 남자에서 생존을 알지 못했던 아빠와 딸로 나온다고 하는데요. 서로의 존재를 모르던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아주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. 자연스럽게 세 분 함께 사진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자 세 분 프로페셔널한 강예원씨의 모습이었고요. 자 왼쪽 한번 바라보겠습니다. 여러분 자 왼쪽만 바라봐주세요. 예 왼쪽이요. 맨 왼쪽에도 기자님도 계십니다. 좋습니다. 예 좋습니다. 자 이번엔 가운데 바라봐주십시오. 딸과 사위 앞에 부자 백작이 나타났네요. 자 이번엔 맨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완벽한 자세네요. 완벽한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참 파이팅이 넘치는 사위네요. 페이크에 당했습니다. 여러분 지금 페이크에 당한 카톡 개를 보고 계십니다. 예 고맙습니다. 자 다음 이소연씨와 함께 네 분 함께 사진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자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주시기 부탁드릴게요. 배우분들 모두 무대 위로 보셨으니까 멋진 포샷 부탁드리겠습니다. 백작님의 주문을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죄송하지만 파이팅 세 번만 할까요? 예 파이팅 세 번만 할까요?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왼쪽 한 번 바라봐주시고요. 아 예 고동 자 여러분 고동성 프로듀서를 소개합니다.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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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서 오십시오. 예 파이팅을 딱 세 번만 하죠. 자 왼쪽 바라봐주시고요. 파이팅 할게요. 하나 둘 셋 파이팅! 고맙습니다.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.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마지막 사진촬영입니다.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. 하나 둘 셋 오랜 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. 이제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출연배우분들 앞쪽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. 고동성 프로듀서께서도 내려오시고요. 계단 조심해서 내려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언니. 먼저 이어서 오십시오. 하나 둘 셋 오랜 시간 고생하실거에요.